선거연합 제준훈입니다. 소수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신뢰를 얻은 사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분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사례를 들 수 있고요. 반면 명분을 잃고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역시 21대 총선 당시 녹색당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번 선거를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요. 사실 두 당이 추구해온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보면 그 간극 상당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제2공항 관련 입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 더 가까운 모습 아니냐. 그렇게 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원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도 녹색 정의당의 지지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호김 후보는 정당 투표에서 녹색 정의당이 약 5% 득표하면 여성농민 국회의원으로 활성화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선거연합 제준훈입니다. 선거연합 비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두드러지는 선거연합 보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이 있고 또 녹색 정의당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번 선거를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요. 제주도당 각 당의 제주도당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했어요. 두 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선거연합 때마다 각 당에 굉장히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손을 잡아야 하느냐. 많죠.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당 내부에서 일단 승리를 위한 야합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소수 정당이 가진 기울어진 선거 제도를 극복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지 않느냐. 일단 국회에는 좀 입성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항상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명분과 신리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 진보 정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신리를 얻은 사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의 사례를 들 수 있고요. 반면 명분을 잃고 명분도 잃고 신리도 잃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역시 21대 총선 당시 녹색당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민주당과 선거연합 과정에서 큰 상처만 입고 말았습니다. 선거연합도 하지 못하게 됐었고요. 소수 정당 특히 진보 진영의 정당들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거연합으로 인해서 그게 그 선명성이 훼손이 되면 당내에서 또 논란이 크게 일고 탈당하는 당원들도 많이 늘게 됩니다. 선거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진보당과 민주당이 손잡았잖아요. 명분은 어떻습니까? 선거연합을 택한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슬로건 아래 민주당과 손을 잡았는데요. 거대 양당 체제 극복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던 진보당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자체로 그 선명한 기조가 좀 깨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깨진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국회 입성이라는 신리를 챙길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문제는 이거 결국은 정책이거든요. 공동의 정책. 민주당과 진보당 두 당은 기자회견을 열고서 정책을 공약을 함께 내놓은 공동 공약을 내걸었는데 뭐랄까요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 재추진 그리고 선거제 개혁 추진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극복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강화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지금 정권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는데 아까 근데 뭐 무슨 극복 해결 이런 거는 좀 비상적인 내용들도 보이는데요. 네. 기후위기 극복 이거 상당히 비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것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로선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슬로건 아래 뭉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두 당이 추구해온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보면 그 간극 상당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네. 제주의 경우를 보면요. 제2공항 건설 관련 문제부터 합의를 이루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보당은 제2공항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요. 그런데 제2공항 관련 입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진보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가까운 모습 아니냐. 그렇게 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생뚱맞은 조합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민주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어떤 공약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 나오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두 당의 제주도당이 공동의 협력을 마련하면서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떤 공동의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이 두 당이 함께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관심 모아집니다. 아까 김 기자 표현이 아까 좀 불묘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2공항 관련 입장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진보당과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얘기하신 거죠. 싸잡아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정당 모두 반발할 것 같긴 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또 다른 선거연합인 김호김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오늘 뉴스 나왔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대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호김 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거쳐서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특별한 반대 여론이 없으면 확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선은 아니거든요. 찬반 투표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임기 2년 순환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가 당선이 된 후에 2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의원직을 사직한 다음에 다음 후보에게 또 2년 동안 물려주는 시기죠. 김호김 후보는 정당 투표에서 녹색정의당이 약 5% 득표하면 여성농민 국회의원으로 활성화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여러 가지 또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기후생태직불금 그리고 농작물 재보상제도 도입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제도 도입 10년 이내에 농지 확보 30% 이런 주로 농업 그리고 식량자금류 60% 달성을 위한 식량주권법 제정 등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기후관련 얘기도 있고 농어민을 위한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2년씩 순환제 내세우고 있죠.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비례대표를 2년씩 돌려서 하겠다. 그런 제도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한 국회의원 2명을 보는 셈이겠죠. 꼼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 인지도가 조금은 낮은 상황인 거죠.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9일 수도권에서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이 조사에서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 지지율이 약 1%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죠. 녹색정의당으로서는. 현재 원내 6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존 정의당 의원들입니다. 원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도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세계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을 사용했고요.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진행에도 욕심 있습니까? 진행작곡까지 다 뺏어가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주신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